방국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민충씨.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해볼 모델은요. 그렇습니다. 아이디 44. 급작스럽게 올라온 아이디 44. 그렇습니다. 아이디 44. 이게 저희가 늘 항상 기술적인 그런 문제들이 항상 예측을 불허하게 늘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뭘 준비를 해놨다가도 뭐 아답터가 안 맞고 뭐 무슨 케이블이 안 맞고 뭐 구동이 안 되고 동봉된 게 잘못돼 있고 진짜 저희가 여기서 렉탐을 하면서 뭔가 온갖 이런 기술적인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변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가 있죠. 다른 게 튀어나와요. 꼭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쨌든 예정에는 좀 없었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미 친숙한 네, 네. 오디언트의 아이디 44. 아이디 44. 아이디 44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을 뭐 종류별로 약간 이렇게 몰아서 좀 훑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었던 게 이제 뭐 포커스라이트. 정말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한동안 우리 유니버셜 UAD 유니버셜 UAD도에다가 아포지도 막 쭉 훑었고 근데 사실 오디언트는 제가 여기서 리뷰를 하기 전에는 사실 잘 좀 익숙하지 않던 브랜드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오디언트를 이번에 세 번째 이제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좀 친숙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44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퀄리티를 보여줄지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쏘노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쏘노는 뭐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다 라는 게 사실 막 그렇게 기타리스트한테 특화되어 있는 게 성공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좀 거의 드물어서 차라리 아이디포가 더 괜찮았었고 저는 아이디포는 괜찮은 인상이었고요. 쏘노는 조금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이 44는 기본적으로 좀 하이엔드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디언트가 디자인이 되게 좋아요.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조작감, 다루는 재미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많이 돼요. 자, 오디언트 사이트 한번 살펴볼게요. 오디언트 사이트는 이렇게 한글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제품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했던 쏘노와 아이디포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이디 44, 44를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뭐 14, 22 이런 식으로 사이즈업이 쭉쭉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아웃을 이제 어떤 악기들과 같이 물려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굿수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다이나믹 레인즈나 이런 상세 스펙들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굿수뿐만이 아니고 그냥 나는 많이 굿수를 쓰진 않는데 그냥 다이나믹 레인즈를 확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시면 당연히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렉형으로 생긴 ASP 880, 8000 이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콘솔과 사라운드, 사운드 모니터 컨트롤러까지 제품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모델은 아이디 44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4를 저희가 저번에 했었으니까 요걸 들어가가지고 스펙을 한번 잠깐 보죠. 네.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게 투인 투아웃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 44는 22인 24아웃입니다. 애초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버즈비에서 지금 요렇게 아이디 44, 84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할인가 기준 아이디 4도 한번 찾아볼까요? 버즈비에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22만원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4배, 4배가 납니다. 네. 4배 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퀄리티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퍼포먼스의 급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약간 윗급이 아니고 아예 그냥 이렇게 엔트리급과 프로페셔널급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지금 듀엣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체급 같은 경우는 엘레먼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네요. 지금 판매가는 권속가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거든요. 자 여기 이제 상세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이 스위치들이 전부다 이게 너무 좋아요. 아날로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탐나는 거죠. 저희가 외관 잠깐 살펴보고 올 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콘솔 마이크 프리앰프 및 클래스 리드 변환이 있는 클래식한 오디언트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 프리앰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여기 이제 4개의 클래스 A 콘솔 마이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킹을 하실 때 퀄리티가 좋은 마이크를 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ID4랑 저희가 비교를 해볼 건데 ID4의 이 상세 스펙 있잖아요. 마이크 프리게인 지금 58 나와 있죠. 이쪽에 60 나와 있어요. 콘솔 등급의 마이크 프리앰프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컨버터도 126. 컨버터가 왜 중요하고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컨버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만큼 선명하지 않으신 적이 있나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해결 방안 좋은 거를 써라. 좋지 않은 ADDA 컨버터를 사용으로써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의 품질이 사실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AD 컨버터라는 게 말 그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데 컨버터의 레인지가 넓어야지 실제 소리를 그대로 디지털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DA 컨버터가 좋아야지 그 수많은 디지털 정보들을 그대로 스피커로 뽑아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DA도 중요하고 AD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스펙 비교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60, 120, 126, 12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볼게요. 60, 114 다이나믹 레인지. ADC 이게 아날로그 투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 수음 받을 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건 재생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장치. 보통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DAC가 좀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114, 115가 나오죠. 44는 120, 126이 나옵니다. 헤드폰은 124 그리고 마이크 프리는 마이너스 126인데 여기에는 헤드폰이 108, 마이너스 126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아실 수가 있죠. 마이크 여기 이제 샘플레이트 24, 96 이쪽은 샘플레이트 24,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스펙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DI 인풋에 OO 잭을 두 개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 인풋도 두 개가 있어서 여러분들 모니터 하실 때 굉장히 편안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여기 보고 계시죠? 소프트웨어도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토크백 연결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사이트 상에서 좀 살펴봤어요. 그럼 이번엔 바로 외관, 아날로그 상태의 외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디언 대 아이디 44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은 생각보다 실제로 보면 꽤 커요. 이렇게 큰지 몰랐는데 사진이랑 되게 느낌 다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276mm이고요. 여기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51mm 꽤 두껍죠. 두툼합니다. 이쪽이 174mm가 나옵니다. 이렇게 급하실 때 흉기로 쓰실 수 있습니까? 이거 1.7kg, 1.75kg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채널마다 이 똑딱이가 전부 다 아날로그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마이너스 10dB 패드 요 스위치랑 그리고 로우컷 스위치, 하이패스 필터죠. 그 다음에 48V 팬텀 파워를 1, 2, 3, 4를 전부 다 독립적으로 구동을 시키실 수 있다는 게 진짜 가장 큰 매력이고 요거 하는 약간 재미에 디자인과 감성을 같이 챙긴 거죠. 그렇습니다. 요 또도독하는 이 느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버튼들도 전부 다 눌리는 촉감들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헤드폰 볼륨과 이 메인 볼륨 노브는 이걸 누르셔서 다양한 볼륨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셀렉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펜으로도 쓰실 수 있고 그러니까 기능을 셀렉트 하셔서 쓰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DI 인풋이 두 개가 있고요. 헤드폰 인풋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판에는 딱히 아무것도 없고요. 옆면 역시 없고 이쪽도 역시 없습니다. 자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게 20인 24아웃인 만큼 지금 굉장히 뭐가 많죠. 많이 보입니다. 이게 투인 투아웃에서 엄청나게 지금 나머지 이제 디지털 인아웃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아답터 뭐 USB-C 타입 그 다음에 뭐 파워 네 파워 그리고 옵티컬 인아웃 그 다음에 이거 워드클락 아웃이랑 그 다음에 1, 2, 3, 4 라인아웃 그리고 각각의 이 1, 2, 3, 4 이건 또 스테레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인풋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 리턴을 각 채널마다 두 개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아주 확장성이 뛰어난 오디언트의 ID44 외관 보셨습니다. 외관에서 충격까지 충격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역시 이 똑딱이와 스위치의 이 조작하는 손맛 이게 굉장히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상당히 하이엔드급이기 때문에 126이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이 80만원대 할인가 기준 80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했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폴로 트윈엑스랑 아폴로 엑스포 여기가 이제 모니터 다이나믹 레인지가 127이 나왔단 말이에요. 126이면 거의 거기와 비슷한 UAD와 비슷한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가성비가 되게 가성비 엄청 좋은 상황이죠. 수치만으로 보기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ID4 때 뭐를 했었냐면 저희가 콜드플레이 에버글로우를 그때 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마침 베이스와 어쿠스틱 기타를 ID4로 받았어요. 어차피 동일한 악기고 맞습니다. 동일한 마이크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ID424로 받아와 가지고 그 두 개의 사운드 소스를 비교를 다음 시간에 하면서 실제로 같은 장비에서 다이나믹 레인지만 바뀌었을 때 애초에 이건 브랜드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딱 다이나믹 레인지만 비교하기에 가장 최적의 비교 조건이 되겠네요. 그걸 저희가 활용을 해볼 거고 거기다가 얹어서 일렉 기타도 조금 추가해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엘러멘트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23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도 지금 위급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실제 구매 가격이 지금 싸요. 더 싼데 그렇습니다. 엘러멘트보다 지금 아프지는 사실 컨버터로 진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확보를 잘했다. 이거를 과연 느낌으로도 체감으로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 아이디 이거 컨트롤 패널을 미리 받아놨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이크 원, 투, 쓰리, 포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패널이 굉장히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인아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심지어 여기는 켜놓지도 않았어요. 디지털 인아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 인풋 1, 2, 3, 4 전부 다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디지털 뭐 엄청 많네요. 9, 10 뭐 DAW 이렇게 세팅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토크팩 모노 뭐 얼터너티브 뭐 디미니쉬 컷 이런 거 다 여기서 세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버퍼 사이즈 셋업에서 이렇게 정해주세요. 지금 2, 5, 6, 9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저기 레이턴시도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레이턴시가 지금 현재 9 인풋 레이턴시 9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바로 마이크 들어가는 거 확인 수음 확인만 해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48V를 이렇게 켜주시면은 이제 이 채널에는 여기 팬텀 파워가 구동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0 패드로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 이거는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로우 컷이죠. 그렇죠. 로우 컷도 역시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 자 마이크 여기 이미 여기서 벌써 볼륨이 어우 너무 세게 쳤어.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여기 잘 들어가고 있죠. 여기 피크 뜬 거 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마이크가 잘 들어간다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DAW 상에서도 큐베이 상에서도 빡빡빡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잘 들어가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반 아 그 드럼이네 아 뭐 건반이야 맞죠. 그렇죠 건반이죠 이게 네 네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했었던 AD4로 받은 에버글로우를 한번 쭉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오우 예우 오우 예스 고마워 네 모니터 해볼게요. 오우 예스 그 아이디 사사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좋게 들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DA 자체도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게 차이가 있어요 중요해요 이거 저희가 100대 초반이랑 120대 후반 130대까지 계속 늘 바꿔가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구분 잘 못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도 그땐 너무 쌓인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진짜 많은 수십대의 인터페이스를 다이내믹 레인지별로 다 들어봤잖아요 이 차이가 나 분명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오디언트도 약간 엔탈로프의 느낌이 있네요 하이각을 우리가 좋아하는 하이각을 잘 들리는 게 그렇습니다 좀 시원하게 열리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에 이제 AD4로 아이디4로 받은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이디4이포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확실하게 늘어난 상태에서 저희가 녹음을 받고 거기다가 일렉까지 얹어서 비교 시연으로 하는 거 이제 활용편으로 두 번째 시간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셋업 여기까지요 네 방송 뮤지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